안녕하세요 안소연입니다. 오늘 드디어 라운드를 하러 코스에 나왔는데요. 뭐하고 있는 거야? 나 찍고 있잖아. 오늘 제주도 날씨도 완전 봄 같아서 라운드를 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운드를 누구랑 왔냐? 짜잔! 안녕하세요 조인정 프로입니다. 안수연 프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친구와 동생하고 같이 라운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나 숨이 너무 많이 차 지금. 지금 우리 잘못 걸어온 거야. 이 오르막을... 오늘 저희가 라운드를 끝나고 디저트 내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기를 하면서 우리만의 룰이 있어. 라운드를 하는 도중에 화내지 않기. 그리고 피니시 끝까지 잡아주기. 이렇게 찡찡거리지 않기. 특히 수리는. 기대해 주세요. Let's go! 우애핑 시점까지. 시야, 다 찍다. 이야! 으악! 아! 우엉!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수연하게 잘 따라 vergéren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비겁니다. 그래도 제주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만 안 안 보여요. 바람이 좀 불기는 하는데 기온이 높아서 누가 또 저렇게 잘 칠하고 떨리는 그녀의 버디뻔 완벽하게 들어왔어 예뻐요 오 모델 모델 진짜 마지막 골 그 부담감 속에서 버디를 했고 또 그 부담감을 안고 윤정이가 버디를 했고 진짜 잘했어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떡이 진짜 넓어 딸기 타드 쪽 이제 오늘 라운드를 재밌게 잘 마치고 카페 와서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 재밌는 라운드를 위해서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